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우리 이번 시간서부터는 연소공학 연소공학에서 나갑니다 특히 제가 첫 시간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연소공학은 산업기사에서는 빠지는 학문이 되는 거죠 과목이 되는 건데 연소공학도 분명히 산업기사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소공학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소공학은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 항목은 연력학 기초 그랬는데 우리가 연소를 다룰 때 우리 기초적인 내용들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온도 보면 어떤 물질의 온을행의 정도를 표시하는 척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섭씨온도와 화씨온도 이것도 우리 기초할 때 한번 잡아 드렸죠 온도를 나타낼 때는 섭씨온도가 있고 화씨온도가 있다 화씨온도는 셀시우스도라고도 하고요 단위는 도시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0도씨 760mm Hg 상태에서 순수한 물의 빙점 어느 점을 0도씨로 잡는 거고요 빗점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 한 다음에 한계의 눈금을 1도로 한 온도다 그랬죠 말씀드렸던 겁니다 화씨온도는 우리가 F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0도씨 760mm Hg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의 빙점을 32도 F로 보는 거고 어느 점을 그 다음에 끓는 점 빗점을 212도 F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0등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게 좀 더 자세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좀 미세한 온도는 우리가 화씨온도를 보는 거다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관련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우리 거기 두 번째 있는 식 있죠 우리 9 나누기 5 곱하기 섭씨온도 플러스 32 그래서 우리가 9 나누기 5 한 게 1.8 그렇죠? 1.8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도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말고 요거 정도만 보시냐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섭씨온도로 화씨온도로 환산하고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환산하는 식 기억하신다고 그랬고 또 하나가 문제에 나올 만한 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섭씨온도와 화씨온도가 같아지는 온도 요거를 영하 40도로 보라고 그랬죠 됐고요 거기에 따른 절대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온도도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압력으로 한번 볼게요 압력 압력도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표시한다 압력도 제가 다 말씀 한번 드렸던 거죠 거기 보시면 표준 대기압에서 거기 보시면 대기압은 기압기로 측정된 압력으로 일반적으로 mHg를 표시한다 많이 쓰는 단위죠 mHg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고요 0도씨에 760mHg 상태에서 압력이고요 일반적으로 표준 대기압에 환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1기압 1ATM은 1.0332kg 중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760mHg 그 다음에 10,332mHg 라고 나와 있죠 AQ 그 다음에 14.7psi PSI 단위가 파운드 퍼스케어 인치라고 그랬죠 파운드 그쵸 퍼스케어 인치 그 다음에 29.9 인치 Hg 그 다음에 1.01325 보통 바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많이 쓰는 게 밀리바만 1013 밀리바 거기 나와 있죠 또 1013.25 밀리바라고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쓰긴 합니다 거기 101.325 파스칼 그러니까 파스칼에 대한 단위가 뉴툰퍼 메타의 제곱을 우리가 파스칼에 쓰는 거고요 나머지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마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압력도 뭐 됐고 그 다음에 열량으로 한번 가보는데 열량 열량도 거기 보통 열량에 대한 단위를 보통 우리가 칼로리 또는 키로칼로리 이런 단위를 많이 쓰는데 보시면 1기압에서 순산물 1g을 14.5에서 15.5도씨까지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칼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1g 1g을 1g 즉 1도씨 1g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 열량 그걸 칼로리라 그런다 그랬고요 그래서 1칼로리가 1키로칼로리가 1000칼로리고 그 다음에 3.968 btu라고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키로줄까지 나와 있죠 그 정도만 참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tu 단위는 우리 대기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 정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됐어요 그 정도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큰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열로 한번 가볼게요 비열도 보시면 어떤 물질 1g을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러니까 비열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열량 열 용량 거짓도 다 비슷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순수한 물의 비열에서 모든 물질 중에 가장 크다 물의 비열이 그렇죠 보통 1도씨 그러니까 1칼로리 퍼 구람도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구람도씨 그 다음에 정적 비열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압 비열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적 비열이라는 것은 최적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말하는 거고 정압 비열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말한다 그랬어요 참고해 모든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열 용량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열 용량도 일정한 양의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다 비슷비슷하게 쓰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델타 H는 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열량 열량을 보통 우리가 Q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열량 거기 열 용량 그래서 어쨌든 열 용량 또는 열량 다 보통 비슷하게 쓰는데 보통 저는 Q라고 난다 그러면 열량을 Q로 나타낸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놨어요 거기 MC 델타 T 보이시나요 M이 뭘 말하는 거야 M이 질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C라고 나왔는데 저는 CP라고 씁니다 이거 비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봤었는데 우리가 보통 비열을 갖다가 우리가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질량을 M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나타낸 온도차 어떻게든 곱하는 거니까 순서로 바꿔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열량은 우리가 C멘트다 뭐 이런 말도 만들어서 우리가 썼던 거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열량 또는 열 용량 그러면 우리가 질량 곱하기 CP 비열 그 다음에 온도차를 통해서 우리가 열 용량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량, 열 용량은 우리가 C멘트 비열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온도차 이거 정도는 보셔야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법칙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상기체 법칙에서 거기 이상기체는 분자 상호간의 인력에 거의 작용하지 않고요 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도 없고요 공기는 약 이 정도 온도 범위 내에서 보통 이상기체 법칙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일의 법칙, 샤르르의 법칙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 샤르르의 법칙 이걸 이용해서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을 했던 거예요 한번 보시면 보일의 법칙 보시면 부피와 압력 관계이고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어떤 게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 온, 그 다음에 압살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보, 온,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샤르르의 법칙도 보세요 샤르르의 법칙도 부피와 온도 관계이고요 일정한 압력해서 압력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 온, 보일의 법칙은 보, 온, 온, 온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압살 이렇게 얘기했죠, 압살 이게 살은 샤르르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를 말하는 거죠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하고 관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우리 필수 문제 1번을 보세요 25도씨에서 부피가 40리터인 기체가 40도씨로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부피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도씨, 25도씨였던 것들에서 40도씨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온도하고 어떤 거하고요? 부피하고 관계죠 온도하고 부피와 관계, 부피와 온도 관계가 샤르르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V2는 V1에 보시면 V2는 V1에다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T 나누기 273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어떤 거? 만약에 보시면 물어보는 게 뭐 뭐라고 하세요? 만약에 부피 단위를 물어봤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지금 얼마야? 40리터가 있는데 아이고 40리터 이게 40리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게 몇 도씨라는 얘기야? 현재 40리터는 지금 25도씨예요 25도씨를 모르면 환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했어요? 여기가 지금 25도씨인데 내가 40도씨 이거 40도씨로 환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산할 때 어떻게 해? 이 25도씨를 여기로 써야지 그러니까 온도가 273 플러스 25 그렇죠? 내가 맞춰줘야 될 온도가 얼마요? 273 플러스 40 이걸 할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계입니다 25도씨를 지워줘야 하니까 지워주는 온도를 써야 되고 내가 맞춰줘야 될 온도, 내 보정은 절대 온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한번 되겠죠? 보세요 40 곱하기 가로열고 273 플러스 40 그렇죠? 나누기 가로열고 273 플러스 25 하면 이게 42 이게 얼마가 나와요? 42.013 이렇게 나온대요 41.013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된 부피가 얼마? 처음에 40이었는데 42.013으로 했으니까 2.013 리터만큼이 증가가 된 거죠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해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에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온 25도씨에서 가스 체직이 400이었어요 400m 삼성이었는데 이때 기온이 35도씨 상승하면 그러니까 25도씨에서 400이었는데 이게 35도씨 상승하면 체직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단위가 메탈 삼성으로 물어봤으니까 쓰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400m 삼성이라고 했어요 400m 삼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나눠 놓으면 400이란 자체는 400m 삼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몇 도씨 상태여세요? 25도씨 근데 내가 얘는 25도씨를 말하는 거고 얘는 35도씨를 맞춰주고 싶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25도씨니까 25도씨에 대한 절대 온도 273 플러스 25가 되는 거고 맞춰야 되는 온도 273 플러스 35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다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또 합친 게 보일 샤르의 법칙인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 해결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일 샤르의 법칙도 나오죠 모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요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압력에는 반비례 역비례 반비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소리로 나ái건 제공의 정꾸에 의해 이런 게 너무 아이들이